집사2위 진정 꼬로 고르실 , 아.. 도룡거리는 게 나아가니까 0,85요 0,85요 왜 대답을 안 하니? 대답해 잊어 시들아! 편한 OK입니다! 대답을 안 해! 너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이 형이 왜 개소리를 하고 있어! 개소리? 그래! 뭐? 뭐? 뭐야 뭐? 야 이 새끼야! 야 이 새끼야! 야 이 새끼야! 야 이 새끼야! 선배님들께서 싸우고 계신데 선배님들의 싸움 키수 왔기 때문에 계속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인데 선배님들의 싸움 계속 지켜보시죠 뭐? 뭐요? 아유 이 새끼가 뭐요 뭐? 아이 진짜 아유 이 새끼야! 오케이요! 대신히 그만해 왜 터져요! 이 새끼야 너 신발 다 했어 그래! 오케이입니다! 확인해달라고 좀 아유 개소리! 너 좀 많이 말했어? 그래! 이 새끼야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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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be야 뭐zą delays 집어들고 이 새끼야 뭐